골제의 실적률과 공급률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골제의 실적률과 공급률 개념 타입 5, 그, 목, 영, 비, 정의, 그림도해, 목적 및 적용, 기준, 영향인자, 비교. 골제의 실적률과 공급률의 정의 실적률 단위 용적 중 골제가 점유하는 실적 용적의 백분율 공급률 단위 용적 중 공급의 백분율 골제의 실적률과 공급률 개념도 골제 점유 백분율 실적률 공급 점유 백분율 공급률 실적률은 골제 비중분의 단위 용적 중량의 곱하기 100% 공급률은 100% 빼기 실적률 실적률이 클 경우 콘크리트에 주는 영향 시멘트 페이스트량 감소 건조 수축 감소 수화 발열량 감소 콘크리트 수밀성 증가 단위 수량 감소 경제적으로 유리함 실적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골제의 입도가 좋으면 실적률 증가 입형이 나쁠수록 각형일수록 실적률 감소 표준 실적률 굵은 골제 부순 골제 실적률 55% 이상 고강도 및 고대구성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제 실적률 59% 이상 장골제 부순 모래 실적률 53% 이상 다시 골제 실적률과 공급률 개념 타입 5 그 목 영 비 정의 그림 도해 목적 및 적용 기준 영향 인자 비교 골제 실적률과 공급률의 정의 실적률 단위 용적 중 골제가 점유하는 실적 용적의 백분율 공급률 단위 용적 중 공급의 백분율 골제 실적률과 공급률 개념도 골제 점유 백분율 실적률 공급 점유 백분율 공급률 실적률은 골제 비중분의 단위 용적 중량의 곱하기 100% 공급률은 100% 빼기 실적률 실적률이 클 경우 콘크리트에 주는 영향 시멘트 페이스트량 감소 건조 수축 감소 수화 발열량 감소 콘크리트 수밀성 증가 단위 수량 감소 경제적으로 유리함 실적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골제 입도가 좋으면 실적률 증가 입형이 나쁠수록 각형일수록 실적률 감소 표준 실적률 굵은 골제 부순 골제 실적률 55% 이상 고강도 및 고대구성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제 실적률 59% 이상 장골제 부순 모래 실적률 53% 이상 그럼 오늘의 이만 끝!